대박사건입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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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안녕하십니까! 여러분들! 핑거! 핑거! 아! 비가이드입니다! 또 쇼핑할 거냐고요! 또 쇼핑하냐고요! 아! 아닙니다! 이제 그만 쓰고요! 이렇게 잠바 입고 있는 이 겨울에도 여름을 듬뿍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! 저렇게 가보실까요? 렛츠고! 이곳에서 우리 아웃렛에서 쇼핑을 탈 수 있다고 하면 믿어요? 맞아요! 이렇게 해서 쇼핑을 할 수 있는데요! 제대로 한 번 배워보고 나중에 진짜 바닷가에 가서 멋지게 한번 탈을래고요! 오늘 왠지 모를 말이 뭐 그럴 것 같아요! 긴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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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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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해! 너무 잘해! 너무 잘해! 와! 진짜 대박! 무슨 하이아비나 솔리더에서 타고 있는 것처럼 와! 과연 오늘 아비가엘 서있는 모습으로 찍어볼 수 있을까요? 왼발 먼저 올릴 거예요! 왼발! 오른발은 맨 끝에 밟을게요! 좋아요! 몸 방향은 정면! 시선은 왼쪽 앞에! 그대로 아래로 살짝 자네를 낮춰요! 이 상태에서 출발할 때는 무게 중심은 뒷발! 오른쪽으로 살짝! 제가 잡고 있다가 손을 놓으면 출발해요! 혜택이 도착해서 왼쪽 어깨만 아래로 아래로 내려오면 돼요! 나와보세요! 바로? 네! 오른발 맨 끝에 올려요! 괜찮아! 됐어요? 어! 아니! 아니 아니야!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! 아니야! 어! 아니야 아니야! 여기 돼야 돼!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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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! 아니 근데 처음 치고는 괜찮았어요 지금 보통은 바로 앞에서 넘어져요 꽤 올라갔단 말이에요 미리 알려드릴 거는 4대랑 이거 정도 넘어지면서 배우는 좋아요 아! 들어오세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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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요! 기다려! 지금! 점점 더 멀어지다만 줄의 힘을 안 느껴지게 내가 서야 돼 오른발 외마 힘에 딱 반반 들어가요 20초 걷히 줄 놓고 나서 기다려주세요 좋아요 힘 빼고 힘 빼고 뒤로 앉으면 뒤로 가요 뒤꿈치 우리 뒤꿈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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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좋아요 왼발 왼발 그을 으으으! 아! 좋아요 엄청 잘하셨죠? 네, 20점 훨씬 넘은 것 같은데요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두 번을 같이 해주세요. 디션을 하나 해볼게요. 바지보드에 앉아서 양손으로 킥스피! 좋아요. 디션! 파이팅! 살짝 물에 걸쳐놓고 엎드려야겠다. 하나, 둘, 셋! 상태를 세우고 어? 하나, 둘, 셋! 한 번에! 꼴짝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꼴짝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한 번에! 그렇지! 발, 발, 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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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모아야지, 발! 어, 좋아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!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! 아이고, 아이고! 아, 많이 지쳐 보여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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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일본의 스포츠 겨울에 이렇게 즐거운 물에서 하는 스포츠 즐길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무엇을 시켜보세요? 핑걸이 버전 팬입니다 핑거 라이브의 영상이 맘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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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주세요